자 그러면 첫 번째 종목 상담부터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유튜브에서 동백꽃피는날님께서 올려주신 이지트로닉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300원 매수가고요. 비중 5% 담으셨네요. 기다리면 될까요? 라면서 올려주신 종목인데 이 종목 오늘은 13,750원의 거래를 맞췄고요. 지금 좀 많이 답답하신가 봐요. 울면서 지금 진단 신청해 주셨거든요. 이 종목 기다리면 매수가까지 갈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시나요? IT, 전기차, 수소차 이렇게 해서 아마 그냥 사신 것 같아요. 관련된 부품이 여러 가지 있더라도 전기버스나 이런 전력변환 전장 부품이거든요. 이래서 충전기 같은 것도 AC 충전기, DC 콤보부터 여러 가지 있어요. 충전 타입도 이렇게 있고 그러면 일반 한국 지역에서 전기가 딱 나오면 전기를 고압 전기를 가지고 DC로, AC로 이렇게 전환을 변환해야 되는 그 부품이거든요. 그러면 그 부품이 그래서 이런 쪽이 과연 그렇게 경쟁력도 있고 진정도 그런 건 아니고요. 결국은 마진도 크진 않아요. 그래서 이 회사는 기본적으로 막연하게 만약 그런데 전기차 이런 수혜주로 사지면 작년에 적자 전환했습니다. 영업이익이. 그리고 실적이 매출액 1년에 100억대밖에 되지 않아요. 상장을 어떻게 상장하는지 모르겠지만 기술로 상장. 100억대 하면 개인회사나 마찬가지의 기업인데 우리 투자자들이 막연하게 전기차, 수소차 수혜다. 수소, 네옴시티의 수소 관련된 걸 하니까 거기도 수혜주다. 어디서 좋다고 들었고 이렇게 하시는 거는 그냥 막연하게 감으로, 감도 아니죠. 주식하는 거예요. 보세요. 한번. 지도로 간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여기 상장. 2021년 올해 2월에 넣고 수소 관련된 대로 막 해서 떴다 끊임시혀내려. 왜? 적자 전환 기업인데 지금도 시가총액이 높은 거예요. 지금도 1,100억인데 1,100억은 이런 전력 변환보다 한 100억 정도 이익이 나와야 되는데 100억이 난 적이 없는데요. 작년에 적자 전환하고 올해 상반기 실적을 보면 재무제표 이렇게 보면 나오는데 적자 상반기 22억 적자예요. 100억 정도 때 매출액이 22억 적자 보면 생존의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냥 막연하게 주식이 3만 원에서 만 원에 왔으니까 많이 빠졌다 차트 보면서 이건 주식이 아니에요. 왜 이렇게 하시는 게 뭐지? 저는 주식이 세상에서 제일 쉽게 돈 버는 방법이고 안전하다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적자 기업인데 특별한 것도 없는데 그냥 전기수소 이렇게 이름만 붙였다고 변환잔치했다고 내가 산다는 것은 내가 위험한 것이다. 주식이 위험한 게 아니라. 왜냐하면 이 기업은 나는 이만큼 이런 회사다.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보여주는데 나는 그걸 믿지 않아요. 이 회사는 나는 이 정도 적자도 낮고 매출 100억 대밖에 안 되고 영업이 더 30억 잘 됐대. 그러면 시컬처럼 천억이나 보유. 나는 이 정도에 이 정도밖에 안 돼. 이 시컬이 이만큼 높게 안 돼. 그걸 알아차리지 못하고 투자하는 것은 투자자 자체가 위험하신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기업이 좋은 기업이나 주식이 결국 수익이 나는 기업들은 보면 다 나타나거든요. 업력이라든지 펀드멘탈, 경영진이라든지 이런 게 보면 실적이라든지 보면 다 나타나요. 그걸 보고 기반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고 나는 천만 원 기준으로 한다면 1억까지 한다면 500만 원 샀으니까 5%. 좀 10% 물리면 어때요? 물 타면 되지. 그런데 15,000원 사가지고 만약에 나는 5,000원까지 내려오면 만 원 물리면 자식에게 물려주겠지.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안 물려주고 또 물도 안 타요. 왜냐하면 기업에 대한 확신이 없이 샀기 때문에. 그런 개념이 아주 일반인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주식은 이런 게 주식이 아니다. 주식 투자 이렇게 생각하시고 저는 내일 당장 전략 매도 하시고 앞으로 최소한 HTS 우리 투자자들이 저는 정말 답답한데 연세가 이제 50대 이상 되고 60대 되신 분들이 그냥 핸드폰으로만 주문해요. 주문하는데 주문은 핸드폰으로 해도 됩니다. 그런데 집에 가면 컨버터를 한 대를 마련해서라든 노트북을 마련해서 HTS로 볼 수 있어요. 홈트레이딩 시스템 이렇게 제가 보듯이 있어야만 HTS 깔아서 내가 분석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HTS 따라가지고 한국투자자들 건데 이거는 편나무 이렇게 다 보소서 눌려보기만 해도 나보다 더 똑똑한 애널리스트들이 실적을 내놓은 것을 미리 예측까지 이거 소용주니까 대용주 같은 분은 다 예측을 해놨어요. 에코브룸 다 예측을 이렇게 다 해놓거든요. 해놓고 나는 기업 탐방 안고 분석 능력이 없지만 얘들은 밥 먹고 봉고금 옥대상 받으면서 이렇게 다 해놨어요. 컨센서가 나옵니다. 대다수. 그러면 나오면 이것만 봐도 영업이 어떻게 일어나네. 야, 지금 에코프로 비하면 2020년도 영업이 500억인데 지금은 5천억 나와요. 5천억? 야, 영업이 10배 늘네. 미리 또 보여줘. 2024년도 영업이 8천억, 8백억이네. 야, 옛날에 2019년도 영업이 30배 가느네? 주가는 30배 가는 거예요. 내가 예측을 이렇게 맞출 수 있다면. 그런데 나는 금방 이지트로닉스를 샀는데 애널리스트가 예측을 하나도 안 해놨어요. 분석 커버리지가 없는 거죠. 그러면 내가 직접 탐방해가지고 이 회사의 매출이 어떻게 되고 앞으로 어떻게 되고 알아야 되잖아요. 그걸 탐방을 안 했잖아요. 그런데 2022년에서 2023년 주가를 내고 예측도 실적을 예측하는데 내가 주식을 맞추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게 주식 투자자가 아니죠. 그냥 어디에 하우스 가서 주식 돈 내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이렇게 꼭 생각하셔야 돼요. 내일 파시고 앞으로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정말 안타까워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반드시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주식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실적은 반드시 보셔야 된다. 미래 실적을 그렇게 하고 미래 실적이 나오지 않는 커버리지로 개시되지 않는 아예 관심 안 두면 되잖아요. 실적이 애널리스트도 다 해서 내놓는데 나는 탐방 안 해도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보고 한 3년 뒤에도 이익이 늘어나면 사놓으면 물려도 있잖아요. 더 사면 돼요. 물리면 자신한테 물려준다면 더 많이 또 불어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 종목은 전략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앞서서도 알맹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투자를 해야 된다. 실적에 대한 부분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성장성도 확인을 하고 투자를 해보자는 조언까지 다시 한번 전해드렸습니다. 이지트로닉스 매도 의견 드렸고요. 이런 성장성 알맹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로 다시 한번 수익을 좀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지트로닉스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지트로닉스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